볼트가 미친복잡한데? 길단은 어딨지? 쟤가 길단가? 음... 너무 후원에 연연하지 마세요 후원은 하나의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거 굳이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만 복잡해지니까 본인이 여유가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해서 투자가치를 뽑을 수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깄다 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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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descent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어, 목소리를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같아 보이기 때문에 저런 목에 달고 있는 저런 것만 바꾼다 그러면은 아예 다른 사람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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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생각보다 로봇들이 많네 로봇들 화장실로 써? 걔 미쳤구요 어? 어? 그러네? 바닥에 피 뭐야? 기름이 생거 아닐까? 저게 따라가자 뭐야 이거 누구 방이야 어? 잠깐만 이거 산티아고 방인 것 같은데 그림 그리던? 근데 사용 안한지 엄청 오래돼 보이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게 뭐지? 레벨업했어 음 K링즈야 고마워 이제 안 울어 저랑 데이트하러 갈래요? 우렸어, 남자가 우렸어, 눈물을 찾지 못해 뭐야 아니, 씨바 이게 뭐야 흰색깔 해도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랑은 몇십년밖에 가지 않네 아, 이거 좀 충격적인데 로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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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기 뭔데, 사자가 두 마리나 있냐 올라 올라? 홀라리 홀라리 헉 예스 어, 오버시어 거기 가보자 꼭대기 올라갑시다 다이킹에서 다이킹에서 군단 만들어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썩었어 미친, 이면 오지네 황충 황충 너무 좋아요 황충 너무 좋아요 음, 케이링자야 고마워 나도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어디보자 하아 볼트 118은 강건대 상황에서 노동차 노동자 계층과 갑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실험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벼랑 끝 호텔의 직원과 함께 작동하며 호텔 118은 필요한 실험의 대상을 끌어들이기 위해 호호 호텔이 되어야 됩니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추가 실험은 호 대상은 연약한 볼트인 두 번째 등으로 이동되어야 됩니다 거주민 입장기 재력과 지위를 갖춘 실험 대상을 끌어들여서 초호호텔로 작동해야 되며 태중에게 미리 공개되어 지역 노동자 집단에게 실험 대상을 골라야 하고 이 실험자들은 볼트 입구에 화려한 입구를 통과하지만 이외에 비좁은 두 번째 동으로 가둬집니다 특별 대우 10명이 넓지 않게 돼있는 이 그룹은 여권이 허락하는 한 모든 입구가 로봇 직원을 통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그룹은 실험군 B와 상호작용의 어떤 법적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300여명 이상의 노동자 계층이 있으면 볼트의 두 번째 동에 항상 갇혀 있어야 하며 이들은 생활 환경이 불편하고 비좁게 되기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식량에 포함한 모든 배급이 극히 제한되며 모든 규정 위반은 실험군 A에게 판결을 받은 후 로봇 직원들에게 벌을 받게 됩니다 극단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볼트텍 직원의 오버시어의 중요 연구원으로 한정되며 안전보장과 실험준술을 위하여 경비 서비스 보수는 모두 로봇 직원으로 대체됨 에즈라가 투자자들부터 투자자로부터 횡령을 했어? 아까 릭슨 가게 오른쪽에 있었잖아 줄리아나 릭스가 이쪽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에즈라가 횡령을 하고 있더구만 아 인간이 내 추억 우리의 알리바에 있습니까? 예을 인간이 아름다움 아름다움 이 확실하지 않는데 저는 정말 에즈라가 저는 인간이 사실 큼 굶은 포라한 멀티를 해? 최근에 무지심하게 닫혔다고? 뭐 때문에 써놨어? 에이, 줄리안 알릭스 맞네 너 얘들아 말싸움 했다며 아 죽일 수 있는 동기가 생겼는데 에즈라가 아 죽일 수 있는 동기가 있었다 아 죽일 수 있는 동기가 있었다 우리의 프레미어 클라이언트는 우리의 프레미어 클라이언트는 아하 내가 어디서 시작할까? 내가 어떻게 시작할까? 내가 어떻게 시작할까? 내가 알게 될까? 내가 알게 될까? 내가 봤을 때는 엘즈랑리스 맞아 시체?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아 동기가 없네 어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안전한 루즈가 헐 얘가 엘즈라 파커야? 내 목소리 주시지 이 음.. 절대로 안 돼 오케 어 뇌사 죽었어 아 정쟁전 화폐만 존내주네 맥스웰 정지 불쌍한 불쌍한 다시 켜주자 스타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세xis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이게 옆동인가보다 이거 세바이 옆동가면 그냥 전부 구울되어있는거 아니야? 길다와야? 하룻밤? 나도 그 친구가 그렇게 화끈한 친구일거라고 아 레벨업 아 레벨업을 뭐로 찍어줄까? 어 두개나 올려야되네 고총 데미지? 80% 추가 데미지? 야 이건 또라이인데 이건? 와 지금 이거 데미지 몇이야 그러면? 내 총 데미지 미쳤겠는데? 100 아까전에 100 좀 넘었었는데 와 144 됐어 두배샷 뭐냐 열어줘 어 여러분들 버섯이네요 시들버섯 테이틱 시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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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덕 시스들 바뜩 툭 청룡 언얼도 수고 어 이런 볼트가 있을 줄 몰랐네 의외였어 브라더호드 퀘스트 하러 왔다가 이상한 퀘스트 하고 가네 얘네는 빨래를 밖에서 해 존네 돌아야겠다 잠만 이거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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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참 좋아요 그죠? 아 볼트 80일에서 얻는 애가 제일 좋아? 어 엘더 휴양운천 딱 근처네 좋다 아 자고 나올걸 그랬나? 아 해가 뜨는거 같기도 하고 해가 떴는데 어두운건가? 여기 있는데 왜 못앉아 어허이 아 앉아서 잘 수 있게 돼있어야지 아 여기 볼트 딱 있네 아 얘네는 볼트 들어갈때 차로 들어갔네 와 부자요 방위가 어찌 되는가? 너너너넌 여긴 다 좋은데 조심해야될게 데스클로랑 비슷하게 생긴 무슨 외계인같은게 있어가지고 여긴 다 좋은데 조심해야될게 여기 왜이렇게 밝지? 아 여러분들 버섯에서 빛이 나네요 시들버섯에서 빛이 나 노래 왜이래 어 닭이다 닭이 털이 없어 어 나이스 방사능 닭 뉴턴트도 운처나러 다녀 요즘 으음 아 시바 이건 이소린 부왕 으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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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방송한지 한 7시간 정도 지나면은 목이 이렇게 간지럽고 기침이 나지 교교 형 지금 도쿄타워에서 뭐해 내려와 위험한데 올라가있지마 음 어 아아 아 까비 아 따끔 으흑 싱글 방글 왕글리 룰롤 롤롤롤롤롤 어후 싱글 싱글 방글 어 싱글 방글 싱글방글 싱글방글 나 뒤조 공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고? 아닌데? 선풍기로 계속 외부공기 안으로 집어넣는 중인데? 야 코 좋았어! 다 쓸어버리자! 그렇지 흐허허허 흐흐흐 흐흐 치명타가 두배 피해를 입히고 치명타 게이지가 15% 더 빨리 채워짐 정신 나갔구요 헿전 오, 싱글방글방글 이들리리리리리리르 롤래러러러 속보 천냥이는 현재 흐모하는 에레님과 룰을 함께 하고 있다 와 정말 행복하겠다 키링자 고마워 진짜 둘리 목소리 계속 기억난다 천양이가 L&D라님한테 관심있는거 같다고 내가 그랬더니 와씨 또라이세요 갑자기 이러더니 천양이한테 가당치도 안대 와 진짜 가당치도 않다 진짜 괜히 극룡 하사말탈이 아니라니까 와 뭐야 이거 이새끼들 이거 완전 올림픽 열겠어 이거 아이고 머리만 남고 몸만 뒤로 갔네 신기방기 온천열세를 왜 갖고있는거야 스위트 이새끼 Sheet 온천열세라 온천열세를 어디다 쓰는걸요? 온천열세를 어디다 쓸까? 흠흠흠흠 위에 물에 잠긴 곳? 아아 전문가로 열어야 되는 곳 여기 여기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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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 아우 목 잠겨 아우 아우! 모가재에 누가 먼지 한 주먹 집어넣은 것 같다 아우 극룡 하살말탈도 노노노 근데 이거 잠긴거 뭐하러 풀었어? 이걸 뭐하러 풀었지? 키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 병신각? 래버 액션 소총은 가장 거대한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데 영화같은데서 총 쏠때 앞에다가 수건 이렇게 말아서 수건으로 이렇게 비계나 수건같은걸로 말아놓고 그렇게하고 총쏘잖아 그게 소음효과가 있나? 과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총사는 새끼들은 도대체 어디서 사는거야? 미친놈들이야 교교형 그 일본의 야쿠자들 총많이 쓰지 한국 들어올때 한자루 갖고와 글록으로 글록23 갖고와 총알은 총알은 한 연습할것까지 해서 한 천발정도 있으면 되겠다 바게트빵이 소음기 역할이 된다고? 미쳤구요 포반장은 시대를 흘러서 내려온 궁금증을 해결해줍니다 아니 총을 우리나라에 왜 반입을 하는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우리나라에 총 있으면은 이렇게 치안 못 높아 분해에서 건프라와 섞어서 여러번 가져와야 돼서 비싸 괜찮아? 음 교교형 거짓말하지마 그러면서 그 건프라 값 버는거잖아 그치 돈 줬는데 그걸로 건프라도 놔주면은 내가 인정할게 아니 이거 무한이야 뭐야 이씨 해일런이 전송기를 빨리빨리 달아? 해일런이 전송기를 달아? 해일런이 전송기를 달아? 메인 쾨를 진행해야 된다곱쇼? 누카월드? 누카월드? 누카월드 갈려고 앵클라이브 슈터 얻은거 아니었냐고? 누카월드 갈려고 앵클라이브 슈터 얻은거 아니었냐고? 아닌데? 형 나도 우리 케이링지라고 해줘 아까 질투 났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케이링지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끝 살아있네 케이링지레 ência초초초 어오 너노노노노 그럼 집에가서 갑옷 좀 업그레이드하고 가자 총기는... 거의 개조 끝났습니다 성대가 이렇게 늘어난 느낌이지 핫핑크 어딨다 그랬지? 아까? 핫핑크 어딨어? 야 이거 빼! 야 이거 아니야 빼! 아까 남부검수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면 팔로네 백화점이라는게 있어 오케이 이 사람들 방송 끄거나 쉬라는 얘기는 안하고 물좀 마시라고 하는거 보소 어 도색있다 프리즘 장갑? 납 보강판 코어 결합체 동작 보조 서버 모터 힘이 증가해? 테슬라 코일 근처에 있는 적들에게 에너지 피해를 감 좋은데? 제트팩 과학사의 갑옷장인사 그 때까지는 그 때까지는 테슬라 코일 가야되겠다 헤드램프 무슨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밝은색으로 할까? 보라색으로 할까? 붉은색으로 할까? 볼트보이로 할까? 난 밝은색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아 접착제 아 접착제 아 접착제 방사능 세정기 헬멧 덮개에서 살아있는 대상을 다른색으로 강조해줌 어 개좋은데 이거? 생채식별 UHD 쩌는데? 야 접착제가 없다 아 나 좀 자고 일어날게 아 너무 피곤해 쓰읍 본드가 이걸 밀리니움이 아니지 우레니움이지 우레니움 어우 충분한 휴식 좋구요 아 잡동사진 안 옮겼다 흑 흠 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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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흠 호주어스 허어양 허어양 흠 허어양 기모지 지금 형한테 쏘는게 내 마지막 투혼이야 월급날까지 라면에 참치 못 넣어먹겠네 아이고 개이링지야 고마워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살아있는 게이링지 우리 게이링지 자라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야 뭐야 핵을 파워로 써? 겟틀링 레이저? 뭐쟤 이래? 야 미사일 서른 네 개나 있는데 미사일 런처 업그레이드나 한번 해볼까? 으응 추적 유도 아 총기 강사 찍어야 해줘네 이게 뭐야 졌네 귀여워 너무 귀여워 간마건 우선은 잘 안쓰는것들 다 넣어버리고 무기들이 너무 무거워요 정당한 권위보다는 살인청구업자의 소총이 낫지않나 이건 총알도 버릴까? 10mm도 800발이나 있네 모두 싹집어놔 10mm도 야 쓰레기 안오냐? 아 데카르트야 고마워 땡큐 땡큐 미니건 좀 써줘? 화끈한거 보고싶어? 아 와 이제 1년대 돼서 황금 앞에 그거 다는 사람들 얼마 안남았네 어? 어? 아 좋아 생체식결 10mm 야 핑크색 얻으러가자 왜이래, 몸이 왜 빨개 아 생체식결 때문에 와우 워오,워오,옆 쉿 고지워스의 겟틀링건보다 더 센게 있나아? 불안정한 레이저 겟틀링? 사용시 고장날수 있음? 아 몸이 좀 약한거 같은데 마귀 할머 모지구요 서큐버스? 고르곤 와 진짜 이거 쓰고 다니면 개무서워서 오줌 싸버리겠다 그냥 괜찮아 내가 두껍잖아 가자! 발렌타인 탐정사무소 이거를 안깨서 지금 진행이 안되는거 같은데 우선 핑크색으로 변신한 다음 간다 남북건문소에서 서쪽으로 가면 된다 그랬지? 센트리 몸에다가 몸에다가 미사일을 달아주자고? 그런게 있어? 음 고마워요 우라니움 피벌 우라니움 피벌 우라니움 피벌 우라니움 피벌 우라니움 피벌 FM17 여기? 뭔 일? 우라늄 피버 우라늄 피버 와 이거 허드 끼니까 짱 잘 보인다 애들 짱 잘 보인다 애들샷 여기야? 바로 이곳인가요? 소주어스? 그치 원래 날아다니던 무슨 문어대가리였는데 지금도 잡일로봇이죠 저정도면 쉬바 이 소리를 야 야 X때 나가! 아 아 다 고쳐놨더니 팔 잘렸네 그냥 집안에 있을걸 난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줄 알았어 어디서 미니건 소리 같은게 들리냐 어디서 미니건 소리 같은게 들리냐 아니 슈퍼미턴트 두살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거야 미친거야? 슈퍼미턴트에게 가는 피해량이 50%인가? 슈퍼미턴 슈퍼미턴이 ENT 전쟁나도 4배율은 잘 안킬거 같애 만약에 전쟁이 나더라도 총을 지급받으면 4배율을 안쓰고 레드닷을 달라고 해서 레드닷을 쓰지 않을까 아니 4배율 너무 힘드니까 4배율은 잘 안킬거 같애 나중에 총 지급받을거 생각해서 총 몸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부속같은거 사놓는거 괜찮지 않겠어? 총 부속사는거는 불법 아닐거 아냐 뭐랑 그렇게 해서 총 싸우냐 뭐 그거 불법이야? 불법이구나 조준 가능한건 다 불법이야? 아 그런거 하나 사놓으면 좋잖아 와 행용학교 4개씩 주냐 전설적인데 오케이 저딴가 나오구요 어 열어줄게 열어줄게 아이고 불쌍해 나오고싶었어 일로 나와 일로와 죽여버릴라니까 자동 스팀팩 자동 스팀팩? 60초에 한번씩 체력이 21% 이하일때 자동으로 스팀팩을 사용 어이 좋은데 우리나라 총기 그 소지 합법할려면은 뭐 있어야 돼? 총기 소지류 그거 할려면 야 여기에 있다메 여기에 핑크색 있다메 어딨어? 알려주세요 핑크색 핑크색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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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여기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야된다고? 아 쓸때만 경찰서가서 가져오는거야? 아 쓸때만 경찰서가서 가져오는거야? 아 집에서 못갖고있는구나 그 맥아넘 개사기일거 같다고? 그냥 쓰레기야 아 여기서 남서쪽으로 쭉 이쪽으로? 음 음 맷보시면 갯벌같은데가 있는데 그쪽에 있어요 여기요? 여기? 팔로네 백화점? 저건가보다 저 파란색 뭐니 저건? 정신이 있는 애면 해킹해서 데려가고 정신없네 그러고보니까 총 쏠때 총 쏠때 진동이 안오네 켜져있는데 켜져있는데 왜 진동이 안오지? 근처 주차장에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이 쇼우 고등학교인데? 옷을 책을 찍어야되나 ㅋㅋㅋㅋ 찍어야되나 하... 똑똑한 바보? 무작위로 보너스 경험치를 얻은 직후에 바로 짧은 시간동안 적을 처치하면 3배의 경험치를 얻습니다 이건 80%면 거의 미쳤는데 소총수 가자 이게 청소기야 뭐야 나도 좀 싸우자 와 피해 160이 됐다 미친 이걸 혼자 다 잡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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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